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올해 들어 가장 더운 오늘 날씨 서울 30도 역대 가장 빠른 폭염특보 안녕하세요 5월 16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유 피에스타 달빛바다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 서울 30도 역대 가장 빠른 폭염특보였습니다 5월이면 절기상은 아직 봄인데 오늘은 진짜 덥더라고요 서울 30도 광주가 31도 길미나님이 5월 중순에 벌써 30도로니 올여름 얼마나 더울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겁이 납니다 해마다 제 생일 때쯤 되면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해요 와 여름이 오는구나 이제부터 여름이 사실상 시작됐고 9월 중순쯤 돼야 살만해지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리미리 각오하시고요 오늘은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은근히 집중되는 시간 우리끼리 월드컵 베스트 10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석우 에디터는 이미 제 앞에 나와 있고요 왁석우 보고 싶은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에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생방송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월드컵에 대한 찬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자 배성재 10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노랑통닭, 반올림피자샵, 벼룩시장, 난민구닷컴, 60개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카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코리아, 영화기생충, 삼성화재다이렉트, 국민인쇄성원에드피아, 2588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노랑통닭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반려동물 보호자 여러분, 여러분이 전부인 이 아이들의 견생을 20세까지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반려동물이 아플 때 치료비보다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금 검색해보세요 우리 댕댕이 치료비 걱정 덜어지는 메리츠 페퍼옴, 페퍼미트 3년 갱신하니며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롯데가 드림 국민께 드림 뭘 드림? 제네시스 50대 드림 공기청도기, 청소기, 캐리어, 스마트워치도 드림 더 많은 롯데에서 롯데카드 쓰면 더 큰 기회를 드림 롯데엘드림페스타 2019 5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롯데카드 소연언니 뭐해요? 원피스 고르고 있어 시원한 린넨 원피스가 낫닝 스타일리시한 코튼 원피스가 낫닝 이게 낫닝 저게 낫닝 언니 다 예쁜데? 여기 어디야? 다 사요 낫닝구 닷컴이지 원피스가 예쁜 낫닝구 닷컴 이게 낫닝 저게 낫닝 고민 말고 낫닝구 닷컴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텐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텐 이직의 신 취업에 또 성공한 남자 이석우 에디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석우입니다 베텐 하는 기간에 무려 회사를 3군데 이직만 2번 해낸 대단한 능력자 이석우 에디터입니다 새로운 잡지 싱글즈로 이직을 하셨는데 그렇죠 출근은 아직 안 하셨고? 네 출근이 6월이어서 6월? 네 6월이어서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요 꿀맛 같은 기간이네요 정말 너무 달콤해요 여행도 좀 많이 다녀오시고 베텐 회식을 지난주에 했는데 아주 밝은 표정으로 참석해서 하지만 마피아 게임에서는 좀 일찍 죽었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죽여버리자 논리를 엄청 잘 쓰시더라고요 그때 마피아 처음 같이 해본 게 장예원 아나운서인데 이렇게 순 억지를 잘 쓰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되게 멋진 목소리로 억지를 그렇게 상식적인 사람일 줄 알았는데 멋진 목소리에 귀여운 얼굴로 정말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 저 그런 눈 처음 봤어요 웃는 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고리눈이라고 하죠 부릅등 고리눈 그런 눈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석우 디터가 장예원 아나운서가 마피아 같아서 마피아라고 했는데 정말 성질을 그렇게 해서 정중하게 그냥 한번 의심해 봤는데 저는 작년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근데 문제는 마피아였다는 거 그렇죠 게임도 지고 인성도 버리고 무서웠어요 자 아무튼 저희가 이번 주는 마피아 게임을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합니다 콩까지 마피아 이번 주 토요일 꿀잼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석우 에디터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5772님 그동안 왁의 얼굴도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던 왁튜브에 목소리가 나오던데 왜인가요? 이게 왜냐면은 늘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찍다가 이번에 찍는 것들은 가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얘기하는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를 넣는 게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엔 얼굴도 나옵니까? 조금씩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매주 이 시간은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월드컵, 가상 캐스팅, 문자 소개 등을 하면서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나눠보는데요 원하는 토크 주제가 있으시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10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도 드디어 땡튜브 세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배너는 확인했습니다 대문에 있는 채널 대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노스 타노스를 누가 그려주신 건가요? 저희 메인 작가 존 노자키 작가 그려주셨는데 아무튼 저도 마음에 들고 좀 소박하게 재미있으려고 하는 거지 이걸로 뭐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재미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저희 베텐 유니버스에서 제일 비슷하게 하고 싶은 모델이 이석우 에디터의 땡튜브 느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서 소박하게 저도 목소리나 얼굴 좀 안 나오고 싶기도 하고요 조연의 작가가 그려준 그림을 제가 해놨고요 여러분도 많은 팔로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이번 주제는 권충만님께서 제보해 주신 주제입니다 바로 이거만 있다면 자신감 뿜뿜 나도 솔로 탈출 가능 월드컵 지금 내 모습에서 이거 하나만 추가된다면 솔로를 탈출할 수 있을 것도 같은 자신감 상승 필수 요소 가장 갖고 싶은 최고의 능력치를 정해보겠습니다 사실 월드컵 초반부터 이성에게 제일 인기 많은 능력 남자에게 중요한 요소 등 유사한 제보들이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월드컵을 앞두고 8개 후보를 미리 추렸고요 A리그, B리그로 나눠서 1, 2위를 뽑고 4강 결승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8강에 들었는지 이석우 에디터가 후보를 발표합니다 이거만 있다면 자신감 뿜뿜 나도 솔로 탈출 가능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똑똑한 지성미 후보 2, 풍성한 머리숱 후보 3, 근육질 몸매 후보 4, 메달 들어오는 임대료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깨끗한 피부 후보 6, 큰 키 후보 7, 드립력 갖춘 유머 감각 후보 8, 패션 감각 네, 8개 후보들이 모두 하나씩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이네요 그렇죠 이석우 에디터가 가장 자신 있는 능력 지휘 중에 가장 흡사한 거 있습니까? 풍성한 머리숱밖에 없는데요 풍성한 머리숱 네, 저에게는 근육도 없고요 네 네 피부도 깨끗하다고 할 수 없고 키도 작죠 드립력은 좀 있습니까? 드립력이요? 원래는 친구들 사이에서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방송 시작하면서 엄청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친구들 이 정도 선이구나 나의 드립력은 그렇군요 네, 파수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메달 들어오는 임대료 이거 강력해 보이는데요?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거는 어머니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 임대료가 저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티딩창에 왜 얼굴이 빠졌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얼굴을 여기에 넣기에는 좀 그래서 네 얼굴은 그냥 내 얼굴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고 어떤 옵션이 들어가면 솔로 탈출 가능한가 이걸 본 겁니다 자, 가볼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A조 대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후보 1 똑똑한 지성미 많은 여성들이 이상형으로 꼽는 뇌생남 폭넓은 지식의 소유자 모든 주제로 스몰토크는 당연 딥토크도 가능하다 찬성의견이 뭡니까? 네, 찬성의견 다들 뭘 모르시네 지성미만 있으면 당연 고위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부럽지 않다 고위직? 엄청 멀리까지 내다봤네요 진짜 엄청 딥하게 생각하셨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짜잘짜잘하게 버는 돈들보다 물론 임대료가 짜잘은 아니지만 돈보다 오히려 권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권력이 훨씬 더 대리석 같은 공부를 잘해서 고관대직에 오른다 약간 이런 그렇죠 똑똑한 땅파두라고 하신 분 있고요 또 찬성의견 뭐죠? 똑똑하면 아이디어 기똥찬 아이템으로 대박내서 그 돈으로 모든 후보를 커버할 수 있음 채팅창의 오늘 주제 자체가 솔로 탈출 가능성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응, 말 많은 쭈꾸미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어차피 지성미 많으면 탈세할 듯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 탈세할 듯 뭡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엄청 엄청 오버를 해서 상상을 해요 거의 뭐 토니 스타크까지 지는 걸 상상하는 것 같은데 반대 의견 있습니까? 지성미와 잘난 척은 종이 한 장 차이 너무 똑똑한 척은 오히려 이성에게 피곤한 남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이거는 확실히 현실적인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매력이라고 인지해버리면은 자꾸 드러내야 해 이 사람에게 나의 지성미를 각인시켜야 돼 하면서 좀 드러내려고 하다가 깨는 경우가 있죠 지성의 최고 끝판왕은 결국 사기꾼이 된다 재수없네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자 다음 후보 볼까요? 후보 2 풍성한 머리숱 할아버지 되서도 걱정 없는 풍성한 머리숱 머리숱은 유전이기 때문에 2세를 위해서라도 머리숱에 민감한 여성들이 많다 찬성의견 나머지 후보들은 있으면 좋은 옵션이지만 머리숱은 필수 조건이라 있어야만 해요 필수다 진짜 머리숱이 답이다 머리숱이 고르지 않은 사람들 일주일 동안 정수리만 이발해서 머리숱의 소중함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정말 느껴집니다 정수리만 빡빡 밀어가지고 네 빡빡 밀어서 옆머리만 남기고 그렇군요 풍성한 머리숱은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거 그냥 털만은 쭈꾸미 아니냐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빽빽한 두더지에 불과하다 정말 슬프다라고 하신 분들 오늘따라 되게 채팅창에 사납네요 네 반대의견은요 머리숱으로 솔로 탈출을 하기에는 여자들은 머리숱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머리숱에 집착하는 건 사실 남자다 관심 있지 않나요? 여성분들 꽤 있죠 근데 이제 확실히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니까 확실히 집착하게 되는 건 남자가 맞는 것 같아요 최고의 권력자 우주 최강의 권력자인 타노스도 대머리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본인이 민거 아니고 대머리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족은 왠지 다 머리가 없지 않나요? 그 딸들만 보더라도 그 딸들은 한 명은 없고 넘어가죠 더 이상 어벤져스 얘기 안 하고 자 야망의 우희님 야 캡틴 아메리카도 엠탈모다 그래요?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워낙 조각 같은 사람이라 그쪽은 신경도 안 써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후보삼이랑 좀 엮여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게롤 트리비아님 풍성한 나대 대머리 원빈 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원빈씨가 맺지 않나요? 글쎄요 워린천강님 그 머리숱 돈으로 사겠어 될까요?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필수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다음 후보 보겠습니다 후보 3 근육질 몸매 영화배우 뺨치는 섹시한 근육질 몸매 잔근육을 원한다면 잔근육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근육을 원한다면 그것도 가능 이게 아까 캡틴 아메리카의 탈모 기운을 알아채지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조각 같은 몸 때문에 되게 이 조각 같은 몸이 많은 걸 상쇄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 목 위로 올라가는 시선을 굉장히 잘 차단하는 것 같아요 토르 같은 경우도 토르도 이제 굉장히 근육 좀 다르죠? 큰 근육들이 많죠? 그렇죠 자 찬성의견은요? 몸매는 비주얼뿐만 아니라 건강을 상징한다 몸매를 통해 건강을 챙긴다 그리고요? 요즘엔 어벤져스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나 마동석처럼 두꺼운 몸매 근육남이 대세다 헐크 솔로 아닌가요? 헐크 헐크 솔로죠? 솔로죠 너무 크니까 근육이 많지만 헐크 솔로고 마동석씨 범죄도시에서 솔로 아닙니까? 그렇죠 싱글이죠 그렇죠 어 싱글이야 이런 대사가 있었죠 다음은요? 반대 의견 근육질 두더지는 땅을 빨리 팔 뿐이다 힘이 센 못난이라 이 말이죠 지금 땅파도 근육이 있었자 땅만 빨리 판다 네 그리고요? 어깨깡패 배성재가 배뚠뚠드는 건 한순간이다 그렇죠 어 이게 되게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살도 빨리 찌는 경향이 있죠 근대가 쉽게 되고 그렇죠 근대가 쉽게 됐을 때 이제 아 조금만 운동하면 금방 빼라고 이제 방심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그냥 돼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처럼 구형이님 단백질 많은 쭈꾸미에 불과하다 몸 좋으면 건강하게 혼자 오래 살겠네 솔로로 혼자 오래 사는 거죠 그렇죠 건강하게 자 조별리그 A조 마지막 후보 네 후보사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안정적인 수입 가능 부동산 재택으로 돈 불리기도 가능하지만 실패해서 돈을 다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음 자 찬성의견 풍수로 박펠레가 말해준다 자본에는 형 동생도 바뀐다 음 뭐 자본에 형 동생이 바뀌는 게 어디서 나오죠? 박펠레님의 기준인가 봐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머니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 워낙 이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네 물질주의가 휩쓸고 있는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음 이 게임을 끝내러 왔다 수준이다 최강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실제로 가장 반응이 뜨거운 후보이긴 했어요 맨시티도 사실상 돈이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너무 지금 상상을 거의 만수르급으로 그냥 임대료일 뿐인데 지금 설정한 건 네 여러분 유전 터진 거 아니에요 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자 반대의견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도덕책이라고요? 돈으로 얻은 사람은 돈 없어지면 떠나게 됩니다 음 그렇죠 그리고요? 돈 있으면 뭐해 밖에 안 나가서 못 사귄다 음 그렇습니다 자 음 임대료가 사실 유전이 되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네 가지 후보가 있습니다 이효진님 임대료 받으면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도 가능하고요 머리숱 이식도 가능하고요 운동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뚠뚠성재주와 마른성재실원님 몸보다 통장이 묵직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임대료 임대료를 상한선을 이렇게 무엇이든 전능하게 높이면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성미가 높으면 고관대직에 올라서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그걸로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상한선을 좀 정하긴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준 임대료도 막 몇천억대의 건물을 가진 강남건물주 이런식으로 상상하면 안되고 적당한 수준 채팅창에 임대료 40만원으로 하자고 하신 분 그러니까 오피스텔 임대료 정도로 40만원이면 조금 그 솔로 탈출하기에는 40만 좀 심한 것 같고 천에 65? 한 65정도 들어오는 걸로 65정도? 네 그럼 여론이 확 바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300? 월급 정도가 임대료로 들어온다 월급 정도가 임대료로 들어온다 아 좋네요 좋네요 대기업 월급 정도가 임대료로 들어온다 네 좋습니다 엄청 큰데? 오늘 부동산 방송인가요? 자 지성미와 풍성한 머리숱과 근육질 몸매와 임대료 자 A조에서 4강에 진출한 후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거는 머리숱입니다 빼야돼요 빼야된다? 이게 우리가 전제의 문장이 있잖아요 이 월드컵 전제의 문장에 후보를 집어넣었을 때 풍성한 머리숱만 있다면 자신감 뿜뿜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풍성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숱이 적어지면서 나의 상실감이 큰 것이지 숱이 풍성하다고 해서 자신감이 폭발하진 않아요 편한 소리는 숱이 많으신데 숱이 많아서 자신감이 생기세요? 뭐 그건 좀 기본 생각을 사실 안 하고 살았죠 아 훗 내 숱 좀 봐 뭐 이러진 않잖아요 많으면 그런 대사를 누가 내밀는데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나의 돈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취업하더니 왁 쏘고 자신감 뿜뿜이네요 그건 정말 자신감 뿜뿜이 되는 거죠 훗 나의 취업 자격증 봐 나의 월급 이런 왁 오늘 날아다니기네요 자 아무튼 저도 근데 언젠가는 빠지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숱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막 빽빽한 편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 좀 가는 편이어서 저는 금방 오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오래 가는 편인 것 같고 하지만 곧 빠지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다색구슬님 생각해보면 풍성한 학생 시절에 우리 사귄 적이 있냐? 그렇죠 그리고 또 빼야 될 것 같은 후보가 지성미예요 지성미 왜냐하면 이게 나열된 후보들이 이게 모두 장점이잖아요 이 장점이란 게 장시간에 걸쳐서 상대의 확인되는 거라 빨리빨리 단시간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성미는 천천히 지켜봐야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겨우겨우 발견되는 그런 거고 근육 돈 이런 것들은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후보들에게 나의 매력을 어필하고 그래야 솔로 탈출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상당히 설득력 있네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위는 뭘로 할까요? 몸매와 임대료 중에? 이게 근육이 1위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임대료는 돈이 많다는 매력을 주잖아요 근데 근육은 몸이 좋다는 매력 플러스 이 사람은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 이라는 이미지도 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몸매와 임대료로 일단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동의가 됐어요 채팅창에 돈도 관리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늘 서구 왜 이렇게 술술 나오냐 불안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채팅창에 종국이 형도 솔로인데?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자 A조 1, 2위는 몸매와 임대료로 정해졌고요 이제 2부에 B조 1, 2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의 한남자듣고 2부에 뵙죠 고고 고릴라 조보아의 패스트캠프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세무상담 세무신고 세금 절세 참 어렵다 그럴 땐 고민 말고 세무톡 세무톡 톡톡톡 세무톡 소득세 신고도 톡톡톡 세무톡 똑똑한 소득세 신고도 톡톡톡 세무톡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낮 동안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서울이 30도로 오르는 등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은 30도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춘천, 세종이 모두 30도로 오르고 구름이 덮이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고요 제주도는 낮부터 전남 해안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많게는 200mm 이상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전남은 최고 60, 그 밖의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다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맑겠고요 월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의 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전자 서울의 기온 22.1도입니다 이서연입니다 한우면 내 기분도 맑음 한우자주금이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앱한 배송대의 텐 줄여서 배탭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그러더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가 남자를 위한 방송은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텐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많은 베테러들이 제보해 주신 그 주제 이것만 있다면 자신감 뿜뿜 나도 솔로 탈출 가능 월드컵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두 번째 대결 비조 대결입니다 후보 5 깨끗한 피부 네 피부 관리 필요 없는 타고난 아기 피부 주름도 적어서 동안 외모 가능 저네요 오 확실히 네 피부 딱 처음 봤을 때 진짜로 피부부터 들어왔어요 그렇죠 대단한 답입니다 아 저는 그래도 그거는 제 오늘 여덟 가지 항목 중에는 제일 좀 저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취딩창의 배성제는 부드러운 두더지라고 하십니다 자 그거 차단해 주세요 응 건버섯이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저기 후배들한테 피부과에 알아보라고 했더니 밀크반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밀크 소프트한 두더지 아기 피부 주꾸미라고 하십니다 소프트 다 차단해 주세요 네 자 찬성의견 피부만 좋으면 못생겨도 매력있는 얼굴이 되고 키가 작아도 귀여운 사람이 된다 인기 많은 연예인들의 공통점은 키도 얼굴도 아닌 깨끗한 피부다 이게 나이를 먹으면 피부가 좀 변하긴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좀 부들부들하고 잡티 없고 그런 피부들이 확실히 인기 많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잡티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뭐 네 일단은 진짜 막 시대를 구한 영웅 뭐 그런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뭐 발도제 뭐 이러면 이제 얼굴에 상처가 있어도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발도제 그럴 경우가 없죠 반대의견 여자보다 좋은 피부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남자는 적당히 피부가 안 좋아도 괜찮다 이게 무슨 의견이죠?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런 예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너무 아기피부면 너무 오히려 초월 동안이면 또래들은 확실히 피할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 자기가 너무 늙어 보일까봐 그런 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로코모코님 나 피부 좋은데 안 그렇다고 라고 하신 분 있고 굿바이님 팥수들 밖에 안 나가서 피부 엄청 좋다 팥수들은 햇볕을 잘 안 쬐기 때문에 아 그럼 피부가 엄청 좋아요 창백하죠 이거 예 정말 투명하고요 하지만 없다는 거 자 다음 후보 후보 6 큰 키 모델 뺨치는 큰 키 공유 이동욱님의 키인 184cm 가정 이상적인 키로 꼽는 184 이상이다 네 이상이다 찬성인견은요? 유일하게 돈으로도 못 사는 후보 여자들이 얼굴은 꽝이지만 그래도 키는 크잖아 라는 자기 합리화에 좋은 조건이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키는 크잖아 이렇게 뭔가 강력한 게 하나 생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참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별로 노력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아주 부럽죠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장점 네 자 길쭉한 두더지 왔고요 네 네 아 콧발간 배춘기님 큰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하다 이게 키 큰 분들은 이 얘기를 고정 꼭 하더라고요 키 큼을 달성하면 그때부터는 비율 고민이 시작된다고 아 그렇군요 근데 키 큰 분들은 비율이 조금 안 좋더라도 그냥 그냥 멋있더라고요 그쵸 자 그리고 서장호는 임대료도 받고 키도 크고 두 가지네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반대의견은요 우리왁은 키 안 커도 연애 잘만 하더라 아 지금은 말고 또르륵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요 내가 190인데 절대 키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결국 얼굴이다 아 여기 큰 분들이 한 또 얘기죠 결국엔 얼굴이더라 로바트님 깔창과 신발 좋은 것이라면 키는 어느 정도 해결 가능 그게 수치가 한 개 수치가 있어요 깔창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깔창 정도로 최대치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제가 한 7cm 정도 올려봤어요 7cm 정도 네 그리고 그걸 신고 다녔을 때 염좌가 하도 걸려가지고 아 발목을 삐었다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염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파서 다시 깔창을 뺐었죠 그렇죠 자 10cm 이상은 안 되는군요 네 190에 트롤이면 어떡하냐고 하신 분도 있고 자 다음 후보 후보 7 드립력을 갖춘 유머감각 모든 여성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아무리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도 재미가 없으면 매력 없다는 사람들이 많음 글쎄요 이건 지성미와 또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재밌게 해야 되는 거죠? 재밌게 해야 되는 거죠? 엄청 힘들겠다 찬성의견이요? 찬성의견 주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례 대학 때 CC면 봐도 퀸카의 옆엔 재미있는 과대가 있었다 채팅창에 응파수 응광대 굉장히 본인들 비야를 하고 계시고 응 이오프 다 되게 재미있는 분들이죠 우리가 증거다 드립력 무슬모 반대의 예 베텐 유머 만점인 분들인데 그렇군요 드립력 무슬모다 너무 많습니다 드립력들 좋은 파수분들이 베텐에 많은데 솔로들이죠 대부분이 자 그리고 후보 2 개그맨들이 미인과 결혼하는 이유가 다 있다 아무리 조금이어도 유머감각만 있다면 매력이 있다 웃긴 두더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반대의견 정말 그야말로 무슬모다 단체 미팅에서 빛을 발하는 듯하나 커플되는 건 결국 다른 놈이다 이분은 정말 유머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단체로 만났을 때 웃기는 건 진짜 그건 거의 행사비 받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얻는 게 없어요 그냥 웃기고 다 같이 웃고 커플은 딴 사람들 1대1일 때 빛을 발해야 돼요 그건 진짜 광대라고 광대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MC 두더지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소개팅 국민 MC 마지막 후보 네 후보 8 패션감각 옷 참 잘 입는다 이렇게 칭찬받을 정도의 패션감각 패션으로 스몰토크가 가능하며 정장 캐주얼 등 모든 복장을 아우르는 센스 찬성의견 요즘 힙한 친구들의 공통점이 뭘까 얼굴도 키도 금전도 각양각생이지만 모두 옷을 잘 입는다 채팅창에 알록달록한 두더지라고 하셨습니다 알록달록한 두더지 센스있는 두더지라고 하신 분이 정말 드립력 갖춘 유머감각이 주꾸미 신사 자 그리고요 패션엔 단순히 옷만 입는 게 아니다 모자, 악세사리, 가방 등 모든 센스가 포함된다 썸녀에게 센스있는 선물을 하기에도 최적화된 능력이다 반대의견 만날 때마다 옷 바뀌고 코디 바뀌고 여성보다 더 패션에 몰두하면 오히려 부담스럽다 사치스러운 남자로 비춰서 비호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비호감 여지는 있죠 채팅창에 킹석우님 쇼미더머니 보니까 옷잘 입으면 더 프로같이 보이고 더 패션이 중요하더라 찬성의견인 거죠? 그렇죠 그거 다 돈이다 어차피 돈으로 해결된다 임대료면 옷 좋은 곳을 살 수 있다 임대료 지지자들이 완전 골수 지지자들이 있네요 이미 임대료는 결승 진출할 분위기예요 임대료 지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후보가 4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피부와 큰 키와 유머 감각과 패션 감각 저는 피부와 패션 감각을 떨어뜨리고 싶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패션 감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능력이 될 정도로 장점이란 거잖아요 근데 패션이라는 게 내공이 높아질수록 좀 덕질을 하게 돼 있어요 혼자만의 세계로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에서 인정받기 위해 소위 대중적인 시각으로 보면 약간 저 패션은 선 넘었는데 하이패션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내공이 높아질수록 그게 있어요 그거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요 솔로를 탈출하기 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만 있다 보면 오히려 더 솔로 탈출과는 상관관계가 좀 떨어진다 맞는 얘기네요 아방가르드로 날아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군요 왁 그러고 보니 패션 리더라고 그렇죠 칭찬인가요 이거? 그러고 보니란 말이 칭찬이 당연히 아니죠 불멸자 상향좀님 잘생기면 맛있다 한마디 해도 웃긴다 박보검이 증명했다 이거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피부와 유머 감각 중에 뭘 떨어뜨릴지 고민이 좀 돼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유머 감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좀 퀸카의 옆에 재미있는 과대가 있었던 이 말은 제가 조금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뭔가 정말 웃겨서 웃는다기보다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웃겨서 솔로를 탈출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잘생기면 방구껴도 웃는다 그런 게 있어요 방구께면 못생겨도 웃지 않나요? 찡그리다 찡그리다 뭐 하시는 거냐고 사르티스님 돈 많으면 슈스스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가 찾아와서 패션 만들어준다 역시 임대료와 지금 패션 감각은 완전 상극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왁석우는 큰 키와 유머 감각입니까? 일단은 네 아뇨 큰 키와 깨끗한 피부로 하겠습니다 아 피부 네 유머 감각 아닙니까? 저는 유머 감각과 키라고 봅니다 유머 감각이 피부 보다는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유머 감각이 이제 약간 그 분위기를 주도할 때가 있어요 1대1일 때도 근데 1대1일 때도 안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 없거나 내가 아무리 데이트 코스를 잘 짜놓거나 소개팅 코스를 잘 짜놓더라도 그게 이제 뭔가 안 맞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드립력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동의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소개팅을 잘 안 해봐서 이것도 역시 상상이고요 자 어떻게 동의한다고요? 네 피부보다 유머 감각이다? 네 유머 감각이다 저에게는 이게 두 개가 두 후보가 엄청 비슷했어요 채팅창에 유머 감각 이퀄 행사비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키와 유머 감각 4강 진출입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키와 임대료의 결승이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보니까 키와 임대료가 4강에서 만났죠? 아 그렇죠 예 사실상 결승 대진이 4강에서 나왔고 몸매대 유머 감각 먼저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매냐 유머냐 뭐라고 보십니까? 몸매죠 그래요? 네 이거는 유머는 별로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유머는 어느 약간 사랑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 어쨌든 계속 웃겨야 그 사람이 매력을 느낀다라는 가정이니까 그래서 실수 없이 웃겨야 되잖아요 근데 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지 않는데 계속되는 유머 시도는 짜증만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채팅창에 4강 후보를 다 합치면 서장훈이다 몸매와 유머 감각과 큰 키와 임대료 오 그러네요 서장훈 월드컵이네요 자 안 웃겨도 왁은 잘만 사귄다 이거 칭찬인가 이거는? 칭찬이네요 이거 칭찬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그러고보니가 많이 나오는데 욕같은 칭찬이 오늘 많이 오네요 그러고보니 왁도 안 웃긴데 잘만 사귄다 그래요 몸매대 유머 감각 이거 쉽지가 않나?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슈퍼히어로 얘기가 나왔지만 캡틴 아메리카가 처음 변신해서 나타났을 때 그 몸을 보던 사랑하는 여인이 바로 썸만 타는 시기였는데 바로 그 가슴팍에 손을 무의식적으로 얹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무의식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멋진 몸매는 그래요? 네 서양이니까 그런 거였을 수도 있고 그 시절이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몸매는 좋은데 지금 키가 크다는 전제는 아니죠? 그렇죠 키가 작을 수도 있어요 키 작은데 몸이 좋으면 확실히 좀 이렇게 떨어지긴 하죠 그 매력이 많이 전달이 안 되긴 하는데 헬스장 가서 솔로 손 들어봐 하면 답 나온다 이거는 냉장아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헬스장에서 정말 몸을 계속 단련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헬스장에서 쏟기 때문에 이성을 만날 시간마저 근육을 위해 쏟기 때문에 그래요 체리필터 고모님 몸은 노력하면 좋아지지만 유머 감각과 센스는 노력해도 안 된다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이건 센스예요 타고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우리 입장에서는 몸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력으로 변화 가능한 걸 올려야지 이렇게 하늘이 부여해준 타고나는 것을 올려버리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솔로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슬픈 월드컵이에요 채팅창에 몸 좋은 서구 대 키 큰 서구 넌 뭘 고를래? 키 큰 서구요 키 큰 서구 궁금해요 그 세 개가 그러면 몸 좋은 서구 대 유머 감각 좋은 서구 몸 좋은 서구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몸매를 결승에 진출시키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좀 의미가 부족한 월드컵이라는 게 4강 저쪽 반대 편대진의 우승 후보들이 몰렸어요 큰 키 대 임대료 근데 이게 솔로 탈출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이게 나의 임대료로 무언가 그 돈으로 뭔가를 상승시켜서 매력을 배가시킨다 지금 이런 전개가 많은 상상이 많잖아요 근데 큰 키는 딱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고 SNS에 인증을 해도 우월한 비율 같은 걸 많이 과시할 수 있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인증을 하죠? 이게 소개팅을 해도 저 임대료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되게 깨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거 진짜 최악이네요 그건 이제 친구를 데리고 나가야 되죠 친구가 귀띔해주는 방식으로밖에 알릴 수가 없는데 그렇죠 바람잡이가 이렇게 필요하고 아니면 이제 소개팅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상대에게 넘긴다던가 이게 판을 설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채팅창에 재수없다 오고 있고요 그렇죠 재수없다가 딱 느껴지죠 차 키 슬쩍 테이블 위에 올리면 된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임대료에서 벗어나는 거죠 얘는 그냥 멋진 외제차가 되는 거죠 슈퍼카 타고 나가라고 하셨는데 건보료만 보여주면 된다 소개팅 가서 누가 건보료를 보여줍니까? 저 오늘 부동산세 내려가야 돼서요 너무 설정이죠? 너무 끔찍해요 능기부등본 떼가야 되나요? 소개팅?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지인 여자 디자이너한테 들은 건데 이제 소개팅한 남자가 차를 어떻게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서 아 제가 살짝 늦은 다음에 아 제가 오면서 마찰 사고가 나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자기 차가 흠집이 난 걸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자기 비싼 그러니까 뭔가 재산이라는 것은 되게 은근히 드러내기 힘들다? 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종부세내야 돼서요 소개팅을 자기 건물에서 해라 제가 이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건물주라서요 아 이게 제 거거든요 뭔가 좋긴 한데 자랑할 방법이 쉽지가 않네요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여자가 아니지만 얘는 이 사람은 정말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그런 거구나 진짜 스웩을 좋아하는 여성분이 아니면 좀 쉽지 않네요 키 끈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187이거든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보이니까 네 보이니까 소개팅 영화가 어머 저기 카페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다 비워놨습니다 제 거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어울리네요 왠지 반감이 많이 생기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뭔가 드러내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요 그 전에 큰 키는 이미 솔로 탈출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몸매가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큰 키를 결승에 올리겠습니다 자 의외로 지금 하드웨어에 대결이 됐네요 저는 사실 좀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돌아봤을 때 좀 의외라고 생각되는 게 똑똑한 지성미 저는 사실 4강 이상 갈 수 있다고 봤거든요 잘 빌드업을 하면 근데 지성미 자체가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솔로 탈출이라는 전제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매력 이렇게 하면 충분히 올라올 만한데 솔로 탈출이라는 건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이 봐야 된다 그런 전제가 좀 들어가거든요 채팅창에 지금 조작방송이라고 어떻게 갓 때려가 떨어지냐 갓물주가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 충분히 저희가 아까 굉장한 시추에이션 뭔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잖아요 자 몸매 대 큰 키 그러면 몸매가 좀 살려면 키가 크지 않다라는 전제를 좀 깔아놔야겠네요 그렇죠 몸짱이 된 서구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뭔가 공익적 메시지를 위해 몸매를 1등시키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요? 네 저희가 공익 월드컵은 아닙니다 공익 월드컵은 아니지만은 둘 다 부자라서 절박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 부자 아닙니다 저는 왁서구는 그래도 선대의 임대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볼까요? 채팅창에 심권호대 서장훈의 대결이다라고 하셨고요 키 크면 몸매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해야겠죠? 그 20대 시절 한 30대 초반 SBS 아나운서 초창기 시절에 굉장히 몸이 좋으셨더라고요 말하고 지방질도 없고 그때 인기가 어떠셨나요? 무슨 인기요? 아니 그러니까 몸이 좋았던 시절에 키는 일단 크시니까 몸이 좋았던 시절에 인기 인기 딱히 느낀 적은 없습니다 나의 육체로 뭔가 인기가 좀 모였다 저는 축구 캐스터가 된 이래로 그냥 계속 남자분들만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딱히 체감한 게 없습니다 그거 진짜 좀 맞는 항상 그 남고생들이 경기장 가면 형 백허그 해주세요 안아주세요 이런 것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채팅창에 다 남자잖아요? 듣는 분들도 다 남자고 이게 솔로 탈출에 정말 제가 진짜 여기 있는 후보 다 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환경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말해요 저는 늘 환경이다 정말 좀 이성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야 일이 생기고 생겨지 채팅창에 오빠 아니에요? 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보기 싫은데요 남자분들이 지금 다들 오빠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키랑 몸이면 결국 내 육체가 문제라는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결국 피지컬 좋은 두더질들끼리 대결이네 결승 대진 그리고 몸매는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키는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서구에게 키를 주면 어쩌냐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몸매도 뭔가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게 몸매가 몸이 좋다라는 그 시각적 매력의 부가적 매력이긴 한데 몸매도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이거 건물주랑 비슷한 한계예요 이게 몸이 좋은 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럼 패션이 그런 패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패션이요? 그냥 아시잖아요 이렇게 좀 붙는 거 딱 달라붙는 패션?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몸매라는 게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감춰지기 싫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패션이 달라붙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땡더아머 캡틴 패션 그렇죠 호우 패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반면 그런 점점 달라붙으면 달라붙을수록 뭔가 이성의 매력도는 점점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옷 잘 입을 수도 있죠 옷 잘 입을 수도 있죠 정상만 입고 다닐 수도 있고 네 자 이거 근데 사실 좀 애매하네요 그죠? 네 키 작고 몸매 좋은 분이냐 아니면 몸매는 별론데 키가 큰 사람이냐 어떤 게 솔로 탈출 가능성이 좀 더 높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운명은 바꿀 수 있는 쪽이라고 보는 편이어서 키도 작고 몸매도 안 좋은 제가 키 작고 몸매 좋은 몸매를 1등으로 올려보고 싶어요 마녀베로님 근육질 배성제는 솔로였지만 키 큰 김화는 결혼했다 몸도 김화니도 좋겠죠 운동선수 출신인데 해시계님 몸 좋은 두더지 대 키 큰 오징어 뭐가 될까요? 아 이거 근데 애매하네요 임대료가 결승으로 나왔으면 벌써 우승했다 근데 키냐 몸이냐는 정말 많이 덜어지는 주제이긴 해요 이게 많이 붙는 그쵸 채딩창에 권호영은 솔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 탈출이 전제라면 키 이광수 연애한다 왔습니다 아 그쵸 자 결정의 시간입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몸매로 하겠습니다 몸매 우승입니다 저도 공익적으로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몸매 쪽에다가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좀 있어야죠 여기 있는 후보들이 다 너무 가혹했어 그렇죠 희망을 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우리 집 페인트는 제비스코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다양한 기능성 페인트 제비스코 행복을 칠해요 제비스 페인트의 새로운 이름 제비스코 이쪽인 하이브리드 렉서스 UX 지금 이 짜릿함을 즐겨봐 렉서스 채팅창에 권호영 당신이 이겼어 지 맘대로 하네 저희가 오늘 조작했다 이게 지 맘대로 했다뇨 이거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이거 지 맘대로 한 게 아니죠 모든 후보의 공통점은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두 자신감 분부하셔서 올해는 꼭 솔로 탈출 성공해 보시고 실패하시면 수요일에 비참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간물주가 패배한 거 너무 여론 무시했다 베텐 최악이다 의미 없다 사과해라 하신 분들이 있고 돈 있으면 자신감 뿜뿜이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몸매예요 몸매예요 몸매가 우승입니다 꼭 탈출하시고요 내일부터 헬스 다니는데 안 생기면 두고 보자 이런 긍정적인 이제부터 다이어트 스타트 그럼 운동 안 하고 솔로인 거 핑계대면 되나요? 그렇게도 쓸 수 있고요 얼마 좋습니까 네 왁스 웨디터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제2의 어제처럼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예상 пис으세요 예상 0 méd ana 1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